그니까 우리 친구 그만하자 야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나 지금 되게 민망하거든? 그래도 사람 창피하게 다행히 뭐 사람은 없네 오빠 어? 어? 갈게 나를 봐 뒤돌아 봐 왜? 내가 키스라도 할까봐? 아니 너한테? 내가? 내가 왜?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진단 소리가 빛다에 울리고 내 숨이 멎을 것 같고 먹지도 먹지도 무엇을 하지도 못해 나로 사는 것보다 너로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사랑은 하나여서 너와 나는 걸 깨달아 사랑이 찾아오면 알 수 있을 거야 사랑 일으켜지면 하늘 이정에 모은 운명처럼 신비하고 미친 새끼야 세호야! 아멘